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도대체 이 장 상황이 뭔지 지수로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계좌와 기업들은 녹아내렸는지 유한타진권의 김석환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실리는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지수도 지수지만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빠져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수급 주체별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들은 여전히 성장주, 그로스 모멘텀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자체를 기존의 에너지라든지 소재 이런 쪽으로 좀 옮겨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국면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기관이나 이런 데는 다 이미 그러면 시클리컬로 갔다 이거죠? 뭐 그렇죠. 포트의 대부분이 좀 이렇게 옮겨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발을 뺐다기보다는 지금은 좀 이쪽 영역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부터 간 겁니까? 이게 정확히는 솔직히 말씀하세요. 연초부터 이미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그 움직임이 상당히 더 강화가 됐다라고 보면 되겠고 특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의 움직임과 같이 그 계를 좀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지만 김석환 연구원 보실 때는 그럼 지금이라도 그쪽으로 움직이는 게 더 현명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차라리 지금 이미 다 옮겨서 그쪽이 많이 올라간 상태니 차라리 지금 갖고 있는 친구들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지금 거기에서 발을 빼시려면 손실복이 상당히 크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빼겠어요. 저는 뭐 여기에서 뺀다기보다는 분명히 지금 방향성은 맞긴 하거든요. 지금 뭐 올라오는 것처럼 2차전지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신재생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방향성은 맞는데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인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좀 관리는 분명히 좀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으로 바람만 다시 바람이라고는 좀 그렇고 이쪽으로 다시 와준 다음에 사실 저는 기다릴 수는 있거든요. 오긴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럼요. 뭐 뒤에서 김현수 위원집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분명히 이쪽에 시장은 맞는 방향인 거고 시장이 그렇게 커져감에 따라서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들이 이미 좀 최근 작년 하반기부터 좀 단기에 많이 땡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국면 그리고 이제 이제부터는 그런 기대감들이 아니라 이제 실제 숫자들이 정말 나오는지 그리고 정책들이 예상했던 바와 그 방향성들이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챙겨봐야 할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네. 이 재난주간방송은 KBS고요. 증시재난주간방송사는 우리 3프로TV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오늘도 그럼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증시도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였지만 아시아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양해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례적으로 좀 증시가 안 좋은 모습을 좀 나타냈거든요. 네. 상해 증시가 오늘 2프로 넘게 하락을 했고 심천도 거의 4%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심천지수 같은 경우에는 테크라든지 이런 성장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말 사이에 지금 양해 내에서 각 정부 부처별로 정책들을 발표하는데 주말에 있었던 정부 업무보고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전기차 신에너지 자동차라고 하는 부분을 글로벌 3대 시장으로 엮어본다면 중국, 유럽, 미국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한 5년간이라고 본다면 가장 핫했던 시장이 중국 시장이었고 그게 지금 유럽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를 보급 확대한다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보급이 됐고 앞으로 이러한 스탠스가 여전히 유지되긴 하겠지만 적극적인 보급 정책보다는 이제는 사용하는 측면에서의 지원을 좀 더 강조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중국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 비아디라든지 CATL, 이브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말에 중국 정부 업무 보고에서 신에너지 자동차라는 단어가 삭제됐다고요? 그래서 신에너지 자동차가 쭉 뻗어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보통 연준의 어떤 코멘트에 대해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에너지 자동차라는 단어가 7년 만에 좀 삭제가 되면서 왜 삭제해, 이거를? 아니, 신에너지 자동차는 중국 정부가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기차, 수소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로 쭉 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방향성은 이미 어느 정도 과도기적인 측면은 좀 지나갔다라고 정부 차원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 일단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인프라 측면을 좀 더 강조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좀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보다는 인프라 쪽으로 사용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지금 BRD가 하한가를 갔습니까? 네, 맞습니다. BRD는 이제 하한가 같고요. CATL나 이브에너지도 거의 하한가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 쪽이 약세를 보였고 그 흐름에 같이해서 이제 국내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이 비교적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도 좀 약세의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국내 서학겜이라고 하면 미국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제약바이오 회사가 항서제약, 홍루니제약이라고 있는데 항서제약이 오늘 8%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이 건강관리 섹터 전반적인 움직임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반면에 에너지 쪽,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도 유가 관련한 이슈가 좀 하나가 있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이 한 1년 전에도 한번 드론 공격을 받아서 크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오늘도 드론 공격을 좀 받아서 드론 공격이 있었어요? 네,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예멘의 후티군에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지금 브랜트유라든지 WTI 국제유가가 선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어찌됐건 최근에 에너지 관련한 주가 움직임은 상당히 견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의 포모사 석유화학이라든지 베트남에도 페트로 베트남 가스라든지 페트로 베트남 시추와 드릴링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았고 중국에서도 역시 정유화학주 중에서 페트로차이나 중국 석유화학의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런 거는 예를 들면 글로벌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이 이건 석유가 한번 쭉 가보자 이렇게 해서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그렇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자꾸 겹쳐 터지는 것 같고 내릴 때 역시 마찬가지로 겹쳐서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서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미 뭐 유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오펙 회의도 좀 있긴 했었거든요. 오펙 회의도 좀 있긴 했었고 전반적으로 수급 외적인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한번 보면 될까요? 국내 증시는 오늘도 역시 기관 특히 연기금이 2,7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 전체적으로 한 3,8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연기금이 그중에 한 70% 정도 되는 자금 좀 쏟아냈다라고 보면 되겠고 연기금은 아까 어떤 분이 댓글창에 남겨주시기도 했지만 47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 순매도 네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외국인은 특별한 동향은 없었습니다. 기대도 안 합니다. 특별한 동향은 없었는데 코스닥에서 한 2천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코스닥에서 한 1,800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다만 이제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한 5,300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서 한 2천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지난주 환율 관련해서 간략하게 코멘트를 해드리면서 지난주에 증시가 붙임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다. 그러면 이건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자금 이탈을 가속화하는 움직임은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환율이 좀 크게 움직였습니다. 전일 대비 7원 정도 올랐고요. 지난해 11월 이후에 달러온 환율 같은 경우는 최고 수준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 하루 변동폭으로? 네. 그런데 이게 보면 외국인 자금들이 이머징 증시에서 이탈하는 움직임들이 보통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이머징 ETF들을 통해서 자금 동향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순유출이 발생을 했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오늘자의 환율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 왜? 어디 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머징 통화가 아니면 달러 수요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미국 본토로 돌아가는 자금들 그러면 결국에는 선진 증시가 좀 더 강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철강이나 은행, 보험, 종유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였고 특히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순배도를 했지만 업종별로는 좀 차별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금융업종에만 2,400억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쪽은 계속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철강 쪽도 상당히 좋은데요. 외국인들은 오늘 63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포스코에 상당히 집중되는 양상이었고요. 포스코가 오늘 지난주 금요일에도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지만 오늘 다시 또 재차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하는 구간에 상승하는 구간에서 보험업종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한 260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그중에 160억 정도를 삼성화재만 순매수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전략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안 사다가 갑자기 어떤 정보를 사요? 첫날입니다. 사는 첫날. 에이씨 따라가자. 왜냐하면 보통 하루 사고 끝나는 경우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20일 이렇게 사니까 사는 첫날 그냥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어떻습니까? 이게 첫날이 딱 맞다. 저는 그래도 플로우라고 하죠. 외국인들이 하루가 아니라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종목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떤 모멘텀 또는 투자 스타일과 맞다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배팅을 해봐도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궁하면 자꾸 이런저런 전략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SK씨 최신원 회장이 아, 횡령. 네,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SK씨가 거래가 정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각 증권사에서 SK씨에 대한 투자 의견이죠. 이걸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 다 조만간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횡령 배임 규모가 한 1,300억 정도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됐건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유 발생 이후에 한 15거래일, 영업일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3월 내에는. 그런데 이제 3월 15일날 SK씨 주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면 그 전에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중소용주 쪽에서 올리페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도 RNA 기반의, 플랫폼 기반의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현재 지금 호주에서 진행 중에 있는 임상이 있거든요.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이 있는데 이게 대조군과 약간 통계적 유의성을 찾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하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고요. 임상을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한 거군요. 임상을 제대로 안 했다라기보다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 안 된다는 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일단 임상에 참여하는 환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일부 환자들은 상당히 개선이 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게 개선되는 게 어느 정도 바운드를 넘어가는 이런 결과치들이 나왔고 아예 또 반응하지 않은 환자들도 나오긴 해서 이런 부분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 못한 것 같고 회사 측에서는 오늘 하반기에 계속해서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발표한 내용인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넥스는 뭐예요? 바이넥스가 좀 내용이 있었는데 식약처에서 이 회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의약품 6개 품목에 대해서 제조 및 판매 중지 결정을 내렸고요. 바이넥스가 최근에 좀 주가가 뜨거웠던 이유가 백신 위탁 생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식약처 조사 결과 바이넥스가 원료 용량을 조작하거나 제조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제조 과정을 변경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제조 과정을 변경한 건 맞지만 원료 조작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일단은 오늘 내용이 나오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오늘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한가는 아니긴 하지만 28% 거의 하한가 28%요? 거의 하한가. 그래서 아무튼 오늘 좀 영향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백신 위탁 생산 이슈 때문에 바이넥스를 매수하신 분들이 좀 꽤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요? 이게 좀 예민한 이슈였던 것 같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기관 수요 예측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종목가는 6만 5천 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기관 예측은 코스피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275대 1이고요. 그래서 일반 청약은 9일, 10일 예정이거든요. 내일하고 모레네요? 네. 아마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나오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시장 자금이 이쪽으로 쏟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일하고 모레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이 일반 청약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살펴볼 내용들 뭐 있습니까?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 한번 지수, 주요 지수 구간에 들어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자료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왼쪽이 코스피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코스닥인데 실제로 코스닥이 상당히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뒷부분을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박스권에 들어와 있고 박스권 지금 하단부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박스권 트레이딩이 아니라 이 박스권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그리고 이제 ECB의 통화정책회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물가 인상과 관련, 물가와 관련해서 금리와 좀 관련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과 중국 특히 이런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기민하게 반응을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보면 이제 121선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의 모습을 보였는데 왜 그렇고 하니 지금 주요국 증시 중에서 코스닥만 유일하게 연초 이후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마이너스권이었지만 금요일 날 상승하면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왜 이렇게 약세의 모습을 보일까 제약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약? 네. 지금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가 제약 바이오 섹터 비중이 전체 한 13%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코스닥 전체에서 제약 바이오가 한 13% 정도 차지고요.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는 게 솔직히 저희가 이제 1월 효과, 1월 효과 얘기하면 중소용주 강세장을 예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을 예상을 하거든요. 1월 효과를 하면 그런데 지금 1월 달 들어서부터 코스닥 제약 지수가 현재까지 대략 한 1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닥 지수도 역시 이 제약 지수가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코스닥 지수가 계속 빌빌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더 추가적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반도체가 좀 하방 압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시성을 어느 정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지금 이 제약 세트가 어떻게 돌아서느냐에 따라서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돌아설 뭐가 있어요? 권덕지가? 지금요? 지금은 실제로는 결론적으로는 당장은 권덕지가 없습니다.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서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올해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1분기 실적을 한번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 투자 심리가 완전히 좀 많이 얼어붙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비단 코스닥 제약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의약품 지수도 상당히 연초 이후부터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제약에 대한 투자자들의 센티멘트라고 해야겠죠. 센티멘트가 상당히 좀 약화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백신도 위탁해서 생산 잘하고 방역도 잘하고 우리나라 바이오 괜찮다면서요. 물론 우리 김덕한 연구원님, 김석환 연구원님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간호 업계 관계자들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는데 도무지 지금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시장의 눈초리가 이렇게 차가울 때 어떻게 보면 줍줍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바이오가 결국 코스닥을 이렇게 끌어내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제가 외신을 보면서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미국의 금리 인상 또는 지금 유동성을 풀고 있는데 그 유동성을 회수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보면 테이퍼링 이런 우려감들인 거잖아요. 최근에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은데 이걸 보면 인플레이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미국의 5년물, 2년물 국채금리에 손익금리가 있거든요. BEI라고 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단기채보다 단기채보다 장기채금리가 높은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5년물 금리가 빨간색이고요. 좀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 옅은 파란색이 2년물 금리인데 단기금리가 이 장기금리를 만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플레이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 고점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좀 수그러든 현상들이 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2010년 이후에 이런 움직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오른다 오른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성장주라든지 이런 주식들의 모멘텀이 상당히 둔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제가 서두에 정부로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지금 갈아타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데에 대한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좀 관리를 잘해서 버티는 모습 또는 여력이 있다면 이미 고점 대비했을 때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타기 전략도 나쁘지 않다.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잘 관리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아닙니다. 이걸 보고 이제 만약 이 역사적인 이런 움직임들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경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성장주가 리바운드 나올 수 있는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리바운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잘 관리가 예를 들어 열정목이 지금 마이너스 20%에서 30% 사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상황에서 잘 관리라는 게 뭘 비중을 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사라는 거. 비중을 줄이는 건 아니고 확대겠죠. 아, 비중 확대.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에너지 관련해서 좀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말씀드리면 일단 유가가 오늘 장중에 선물 브랜트유가 7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고 이런 움직임들이 실제로는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계속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보시다시피 글로벌 종유기업들, 미국의 엑신모빌이나 쉐이브론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유독 하나 눈에 띄는 회사가 있어요. SK이노베이션이거든요. 국내 업체 중에 보시면 최근 한 달 동안 1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SK이노베이션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악재보다는 좀 호재가 많은 지금 악재라고 하는 거는 이미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의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호재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요 기업들 중에 국내 기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미국에 있는 에너지 대표적인 ETF들의 수익률을 보더라도 미국에 레버리지 짜리가 있거든요. 두 배짜리. 연초위에 벌써 90% 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증시 내에서도 대표적인 섹터들의 움직임을 보면 에너지 섹터가 연초위에 거의 40% 넘게 오른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융주, 에너지 이런 쪽의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보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장주라고 하는 기술주라든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시장의 스타일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김석환 연구원님이 그랬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제 짧은 기억력으로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여튼 돈 버는 회사가 어디냐 지금 이 빅테크들 혹은 우리나라의 많은 인터넷 기업들 이런 데들이 결국 돈 번 회사고 앞으로 시대가 고령화 사회가 더 되면서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그 플랫폼 기업들 1, 2위 잠식하는 이런 회사들 말고는 희망이 없다라고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다 라고 들었던 기억이 그냥 제 짧은 기억에는 있어요. 저는 그쪽으로 많이 이제 친구들을 좀 보내놓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네요. 그런데 이건 좀 단기간이겠죠. 이건 그렇게 오래 가진 않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라는 게 항상 업앤다운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운만 있다고 몇 번 말씀드립니까? 이제 업이 나올 차례인 것 같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괜히 저 이 시간에 또 앉아 계셔서 저의 몰매를 맞으신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항상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이고요. 우리 함께해 주신 아시아 증심화감 담당해 주신 우리 유한타 증권이죠. 김석환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차전지 한번 뽀개로 가보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mag